이거 그거 맞겠죠? 그거 맞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마주시 감살법시 근데 문제는 저기에서 패피를 맞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문제야 패피를 맞으면 답이 없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로우 오우 잘 뽑혔는데 일단 1도 하나 버리고 히맥 히맥면은 잠깐만 있어봐 히맥 굳이 선언 안해서 했었구나 전승대 알아봇 히맥 히맥 띄우고 뿌리 요거 약속 엠버거 임버거 임버거 모닝스타 히로이 콜 흰 흑 그 그놈의 이졸데 흑 흑 아 결국엔 아라베스크만 다 버려야되잖아 이거 따져보면 아라베스크 겁나 쓰네 진짜 비룡지겸 내가 몬스터를 두마리 줄 수 있어 상대방 체인 오프하고 나간거 아니지? 체인 오프하고 화장실 간거 아니지? 아 정말 정리하네 체인 끄고 나 어디 가야겠다 이런거 아니겠지? 약간 그런 빛 살짝 나기도 하는데 저러다가 갑자기 터지면 그런걸거고 이게 체인 오프를 암살한다고? 진짜임? 그런거 같은데? 체인 오프! 체인 오프해놓고 어디 가가지고 지금 암살당하는거 같은데 정말 이거 그거 맞겠죠? 그거 맞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맞는거 같은데? 마주시 감살법시 무대를 відом А 사 Kanye hesitation mot illustrations 민'T commissioner anywhere моз caves Ny 나